외복사근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라는 건 역시도 편견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외복사근 운동을 하게 되면 벌써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피지크에 관해서 올렸던 영상들이 아주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피지크를 주제로 영상을 남겨보는데 오늘 주제는 제목 보신 것처럼 맨즈피지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맨즈피지크 선수가 하체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잘 알려진 오해죠. 아이러니하지만 맨즈피지크 선수가 하체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많은 피지크 선수들이나 해외 탑랭크의 피지크 선수들도 역시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의 하체를 포기하다시피 하고 상체에만 올인하는 선수도 분명 존재는 하지만 대부분의 피지크 선수들이 하체 운동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다, 게을리 한다는 것은 아마 가장 잘 알려진 오해가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 피지커는 상체 근육이 크면 클수록 좋다. 자, 크면 클수록 좋다는 게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디빌딩이라는 게 사실 신체를 크고 강하게 단련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맨즈피지크 선수 역시도 상체 근육을 권장하고 멋지게 크게 만드는 거에 치중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IFBB 규정에 보면 맨즈피지크는 보디빌딩 경기가 아님으로 보디빌더에 준하는 과한 근육은 감점의 대상이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맨즈피지크 선수의 상체가 크면 클수록 더 좋다라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균형 잡히고 고르게 발달하는 것을 주로 채점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체가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맨즈피지크의 골격은 타고나야 한다. 이건 역시 완전한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골격이 작은데도 챔피언까지 오른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수는 2019년 올림피아 맨즈피지크 챔피언인 레이먼트 선수입니다. 이 레이먼트 에드먼즈 선수는 장신인에다가 굉장히 좁은 골격을 타고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진 상체를 만들고 챔피언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골격이 꼭 타고나야 한다는 부분도 틀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프레임이 작이 좀 작다던가 어깨가 좀 좁다던가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열심히 운동을 해서 보완을 하시면 언젠가는 훌륭한 맨즈피지크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맨즈피지크 선수는 허리가 무조건적으로 가늘어야 된다. 이건 역시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사실 같습니다. 프레임이 넓고 허리가 가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V테이퍼, 역삼각형으로 상징될 수 있는 그 모양보다도 오히려 요새 트렌드는 조금 더 U자 모양으로 둥글게 그리고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빠진 넓은 코브라 같은 광배근을 더 강조하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런 부분은 좀 타고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허리가 무조건적으로 더 가늘다고 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례로 한때 맨즈피지크 미스터 올림피아를 4연패를 하면서 황제로 군림했던 제레미 부엔디아 선수 같은 경우는 길고 가는 허리가 특징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기량이 좀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지금 아마 복귀를 해서 대회를 뛴다고 해서 예전 같은 평가를 받을지는 아직 미지수니까 더 좋은 평가를 받기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까 말씀드린 가는 허리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외복사근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건 역시도 편견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외복사근 운동을 하게 되면 허리가 두꺼워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차치하고 맨즈피지크 선수 가운데 외복사근 운동을 많이 하는 선수가 있냐라고 묻는다면 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기 많은 맨즈피지크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오늘 추천해드릴 제품은 맛있닭에서 나온 소프트 안심입니다. 퍽퍽한 닭가슴살 대신에 부드러운 안심을 통해서 맛있는 닭요리 그리고 단백질 충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전자렌지에서 돌리는 것도 좋은데 에어프라이어나 오븐 같은 곳에서 약간 굽듯이 조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거의 치킨인데? 진심. 맛있다. 근데 진심 맛있어. 가끔 드는 생각이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도 되나? 왜냐면 다이어트하면 약간 좀 맛없고 뭔가 되게 오래 못 먹을 것 같고 이런 걸 먹어야지 좀 잘 빠진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가끔 빠지려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는데 절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멘탈적으로 나는 그냥 정말 독하게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가도 뭐 그것도 나쁘지 않고 좋아요. 그런 정신력이 또 오래 이어진다면 되게 좋은 다이어트 결과물을 또 만들어내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갈 수 있다 하면 맛과 영양과 뭐 이런 거 다 챙기면서 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한 다이어트 접근법이 아닌가 너무 안 좋은 음식만 드시지 않고 필요한 만큼의 열량과 필요한 만큼의 당만 잘 섭취해 주신다면 문제가 크게 없을 겁니다. 라이언 테리 선수 같은 경우도 외복사건 운동을 굉장히 즐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기량은 아니지만 저 역시도 외복사건 운동을 굉장히 즐겨하고 있고요. 외복사건 운동을 한다고 해서 허리가 막 두꺼워진다거나 더 발달을 한다거나 이랬던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깊은 선예도를 보여주면서 더 기능적으로 좋게 운동을 해준다면 외복사건 운동을 많이 포함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맨즈피지크에 대한 오해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혹시 맨즈피지크 선수에 대해서 갖고 계신 편견이나 또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댓글에 피지크로 삼행시를 달아주신다면 가장 인상적인 댓글 한 분을 선정해서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